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영상이 너무 많더라구요 1출 100마감, 3출 100마감, 5출 100마감 바카라 소액 뱉힌 노하우 공략법 그리고 이런 병신같은 영상이 조회수가 무려 5만회, 10만회 그리고 가족방 초대해서 자기 사이트 가입시키고 같은 총판이지만 저거는 진짜 양심이 없는거 아니에요? 바카라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저런 영상들이 전부 다 헛된 구라라는걸 알아요 근데 카지노를 접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나 또 어린 친구들은 저거를 그대로 믿고 해보는거에요 영상에서는 중국점 세컨이 어쩌네 하면서 아주 그럴법하게 만들어놨구요 저런 영상은 어떻게 만드는거냐면 만원을 충전해서 100만원이 될 때까지 계속 녹음을 하는거에요 안되면 또 충전하고 안되면 또 충전하고 반복 반복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제대로 걸려서 50만원, 100만원까지 갔다? 그럼 그 녹음본을 가지고 목소리랑 자막을 가져다갔어요 다 짜맞춰가지고 실시간으로 하는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드는거에요 그럼 내가 그냥 어떤 개소리를 지져도 다 믿어주거든 욕하는 댓글들은 싹 다 지워주고 얘네들 연봉이 10억이 넘어가요 총판이 참 쉽죠? 그리고 라이브로 보여달라고 하면은 방송은 죽어도 않아요 왜냐면 개 털릴거 알거든 제가 이런 분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내 회원들 중에 이런 분들을 위로금 챙겨준 적이 있는데 그거 들고 저 방송가서 공략법 따라하겠다고 갔다가 개 털되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위로금 요청하고 그러더라고 바카라를 아무리 분석해도 자기한테 맞는 그림장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잘 풀릴 때 잘 먹는거고 안 풀릴 때는 멈추고 조절하는게 그게 진짜 바카라지않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 회원들 정산을 보니까 너무 잘 따가고 있더라구요 매번 누가 얼마나 따가고 있는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셔서 위로금 문의나 불편사항이나 고민이나 동네 친구처럼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윈민할 수 있는 방법이 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